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이어할 것은 오늘 추업 떨리기 5회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곳은 3추업 정도? 원합니다 아 이거 안나왔고요 아! 3추업 나왔는데 아닌가? 아 아니지 17,23이니까 아니다 31대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없어요 없어 아하 없어지겠다 마주하게 돼요 23에서 일단 넘.. 멈춰 났어야 됐나 아 아 오케이 다행이네요 저꺼보다는 좋게 나왔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.. 감사합시다 다행.. 오케이